좀 더 좋은 정리하지 않을까? 랜덤 5선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또 택프들이라고 또 랄지 랄지를 하겠네 야 이제는 내가 이기지 않을까? 내가 할 줄 아는 캐릭이 그래도 좀 생겨 가지고 아 제발 첫판부터 분위기 좋게 가야 된다 아 요즘에 랜덤만 한 마디만 인스타가 나오냐며 아 좀 할 줄 아는 거 나와야 될 텐데 근데 아 샤오유 아 이거 할만하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할만하지 상대방도 만만하면 할만할 것 같은데 아 만만할지도 이거 어 씨야 이게 쿠보는 모르는데 기술은 하네 어? 어?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이거 알리사 머리주기 잡기 뭐지? 이건가? 얘 잡기 못 풀잖아 좋아 좋아 어 뭐야 양손 아니야 이거? 질러버려 어어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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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려줘 이거지 오다가 맞아라 오다가 맞아라 어어 이거지 아 이게 랜덤이지 좋구만 3대패은 괜찮은거 3대패은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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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 아 설마 막 아 이형 암흑퀸 골랐네 이러면서 폴로 고르는거 아냐 좋아요 어 잠깐만 이거는 아 괜찮아 상상해서 윌리더라도 실력으로 이기면 되니까 실력으로 이기면 돼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요정도? 야 요정도면 할만해 요정도면 할만할 것 같아 아 안돼 콤보 어디서 배워봤어 또 콤보는 또 어디서 배워봤어 도왔어 아이씨 어 보고 막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뻔하게 했으면 바로 딜캔을 쳐버리지 아 진짜 왜 이렇게 좋게 나오냐 저기서 아 너무 이지한데 어이없네 질거야? 아 니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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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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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가득 아우 아파보여 나이스 나이가 돼 기모아 이건 나쁘지 않지 나 빼도 하지 아 니나 오케이 한번 보여줘 아유 혼쭐을 내줘야겠어 아주 오 마이 굿네스 오 마이 굿네스 아우 못에 떠가면 그래도 자존심이란게 있는데 자존심이란게 있는데 아 이거 다 줄라 그랬는데 이걸 정신 있어? 아 진짜 이거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너무 발라보였네 자존심에 상처 생긴 거 아니야 이거? 자존심에 상처 난 거 아니야? 아 어떻게 저렇게까지만 하지? 아 이거 원래 5대 떡까지는 5대 떡까지 가입하는 아니었는데 이게 10대 떡? 10대 떡까지? 10대 떡까지 10선 갈래? 오케이 10선으로 바뀔 오케이 다섯파만 더 뺄게요 땡큐 아 리처랑 좋아요 야 오늘 괜찮네 10선생으로 10선생으로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빛과 같은 회의부를 보여주지 제가 잘하거든요 으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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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탄 아야 아 아 괜찮아요 맞아줄만 합니다 별로 안 아프죠 이거? 아 괜찮아 맞아줄만 해 죄송합니다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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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주시기를 왜 저게 저게 이기지? 조각 1 4 5 6 6